어... 노래 짧아. 노래 왜 이렇게 짧아. 쯔쇼! 안녕 얘들아. 언니였다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시츄입니다. 오늘 뮤비 1시간 늦었죠? 하지만 어떻습니까? 돌아와준 것만도 고맙죠.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봤던 갓세븐 뮤비가 Not by the Moon인데요. 이제 막 갓세븐을 시작하려던 참이었는데 갓세븐이 해체돼서 진짜 좀 많이 아쉬웠던 기억이 있어요. 2년 만에 돌아왔어요. 그죠? 소속사가 다 다른데도 돌아왔어. 진짜 대박 아닙니까? 우리 갓세븐에게 고생했다고 박수 한 번 쳐줄까요? 자 말 그만하고 뮤비 보죠. 역시 아가새가 등장하는 겁니까? pluckangenbery.. 한 번 더 낮 applicable vàrzyma ک Judith 아우 너무 잘생겼어요. 뱀뱀이죠 뱀뱀! 저 자켓 진짜 너무 예쁜데? 아 나나나가 그 뜻이었어? 오 목소리 아 진짜 새삼 또 신기하네요 이 모습을 다시 볼 수 있다는 게 오 세트 너무 예쁘다 오 목소리 오 다 노래 잘 불러 아 아가세들이 진짜 좋아하겠네요 아 표정 좋고 너무 예쁘다 뮤비가 말하자마자 갑자기 다 차 뭐가 망설여줘 아 씨 아 씨 오 반주가 너무 예뻐요 오 나나나 나아 잭슨 진짜 멋있어 약간 장난치듯이 춤추는 거 같아 아 노래 아 노래 짧아 노래 왜 이렇게 짧아 아 투 숏 투 숏 투 숏 투 숏 투 숏 투 숏 파이 우리 구조 숏 투 숏 네 네 아 함께 감사합니다 롬 네